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이렇게 몇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가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We'll begin reading from verse 11. And he said, And when he came to himself, he said, 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but when he was yet a great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had compassion and ran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 son said unto him, And he said, And he said to his father, And this morning, I would like to talk to you about repentance.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repenta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And for those people who believe in God, the word repentance has been with them for a very long time. 실제로 회개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But realistically, there are many people who do not truly know the meaning of repentance.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t because this is a narrative that all of you may know very well, I will look into the scripture as I show it to you. 회개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은 And so the meaning of the word repentance itself 돌이킨다 이런 말이죠. It means to turn around. 내가, 여러분, 오른쪽을 향하여 가던 그 길을 돌아서서 왼쪽을 향하는 것을 보고 돌이킨다 이렇게 말하겠죠. It would be saying like if I'm headed in the right, in the direction of to my right, I would repent and go on to the direction of the left. 만약에 내가 계속 가던 길을 오른쪽으로 가면서 돌이킨다고 말을 하면 이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왼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면 이건 회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쪽을 향하여 가던 길을 계속하면서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지만 계속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어제 율법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여러분이 회개라는 걸 설명을 하실 때도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다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다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국기 32장에 보면 회개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땅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걸 보시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시구나. 애굽에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지만 결국 그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시니까 광야에서 죽이셨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마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출애국기 3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분노와 무서운 저주를 출애국기 32장에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셨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을 이제 버리겠노라 내가 이 백성을 다 멸망을 하겠노라 그런데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비난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셔. 그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신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전에 가지셨던 마음은 저주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가지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치료국기 32장 14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하고 말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셨다가 저주하시려는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아, 이 백성을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쪽으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this is what we call repentance. 아, 무슨 하나님이 회계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회계라는 말은 돌이킨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향하여 가던 그 길을 왼쪽으로 바꾸면 그건 회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회계라는 게 정확하게 정립이 될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의 나라에는 남자도 아니면서 여자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혹시 없나요?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길게 내려와서 뒤에서 보면 여자애 여러분, 주로 여자분들은 하이힐을 신잖아요. 그리고 멋진 몸매를 갖추시고 가슴이 나오고 주로 여자가 그런 모양을 갖췄어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내가 필리핀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혹시 여기 필리핀에서 오신 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필리핀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여자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은 남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모양은 여자를 갖췄는데 실제 몸은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러운 겁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분명히 속은 남자이면서 모양은 여자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근본이 변하지 아니하면 여자의 모양을 갖췄지만 여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을 향하여 가던 그 마음이 여전히 죄를 따라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악을 따라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계속 따라가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믿음의 길이 아니야 그런다고 여러분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를 쓸어버릴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이 백성을 저주하고 쓸어버릴 마음을 가지셨다가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듬어 보시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다움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다웠느냐 그 세계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얼굴이 예쁜 게 아니고 나무가 멋있는 게 아니고 좋은 건물이 있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왜 바다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왜 하늘이 땅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더럽습니까 거짓말해서요 아닙니다 도둑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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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표현해 놨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으니까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채소가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물에는 물고기가 살아라고 하신 거예요 땅에는 짐승이 나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게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정념 죽는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원망할 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망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자신을 원망해요 여러분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는 키가 1m 82였어요 저는 1m 75인데 저희 집에서 남자들 가운데 제가 키가 가장 작아요 저희 아버지는 82니까 저보다 키가 컸어요 저희 어머니는 1m 45였어요 너무 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고목 나무에 있는 매미라고요 고목 나무에 있는 매미라고요 매미가 영어로 뭐예요 스카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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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hanging by the tree 우리 어머니는 꼭 큰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와 같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서면 아버지 이렇게 벨트 정도밖에 오지를 않아요 제가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아빠랑 결혼할 생각을 하셨지 두 분이 늘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면 제가 보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 어머니가 이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벨트를 딱 잡고 야 너까지 꺼 한 주먹도 안 돼 그럼 우리 아버지는 키 크신 분이 흔들리면서 허허 하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싸우면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여자하고 싸울 게 어디가 있어 우리 아버지는 잘못을 안 해도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 아버지는 늘 그냥 웃고만 계세요 우리 어머니는 늘 우리 아버지 벨트를 흔들면서 너 한 주먹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집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어르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낳지 않았더라면 저도 난장이처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 물론 여기 앉아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시는 분만 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시는 분만 여기 앉아계실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고는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사람이 되니까요 그때 그를 향하여서 회개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어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을 수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맞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죠? 저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벗었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들은 어떻겠지요? 우아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언제 벗었지요? 여러분, when were they naked? 선악과를 먹을 때 벗은 거예요? were they naked when they ate from the tree of good and evil? 아닙니다 언제 벗었지요? when were they naked? 처음부터요 from the beginning 그렇잖아요 isn't that right?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그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from the moment that God made them, they didn't have any clothing on 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but back then it was nothing was a problem 그가 아름다웠습니다 actually that was beautiful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God said that it was beautiful 왜냐하면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범죄하면서부터 비로소 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나무는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스스로 자기를 가꾸지 않습니다 풀은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저기는 꾸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 자기를 꾸미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오늘 아침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한국 여자들은요 매일 좋은 건 다 발라요 여러분 그러면 코가 커지나요? 여러분, when you do that, does your nose become bigger? 한국 사람들은요, 코가 작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화가 나서 딱 한 대 때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코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눈은요, 너무 작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크게 뜨고 있어요 아무리 크게 떠도 여러분 눈처럼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한테 맞아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다 오늘 저에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코가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 코가 여러분 빡 서다 가지고 여러분보다 멋있어 보이면 여러분, 멋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there would be no one who's good-looking out there then 안 그런가요? Is that true? 저는 그래서 늘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제가 이제 가끔 운동을 하다가 공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를 하면 이제 상대방 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팀이 졌어요 여러분, 공을 축구 경기를 해가지고 지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저는 지고 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기뻐하는 거 보면 화를 내요 야, 도대체 너는 누구 편이야? 너 화가 나지 않아? 아니야 내가 져서 저 사람이 기쁘잖아 얼마나 좋아요 나 때문에 웃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축구 경기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내가 이겨가지고 저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 때문에 행복하는 게 낫잖아요 저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이게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고 여러분,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자기를 잘 가렸다라는 말이에요 아셨어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를 잘 가렸느냐 하는 것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만들었어요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여러분,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그냥 둘 수 없어서 막 꼬아야 되고 머리도 멋지게 하려고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자기를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기를 감추는 일을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내 앞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금방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런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자가 바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면서 자기를 가려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볕에 나가면 그 잎사귀가 얼마나 자기를 가려주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사야 6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but we are all as an unclean thing and all our righteousnesses are as filthy rags and we all do fade as a leaf and our iniquities like the wind have taken us away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잎사귀로 가렸는데 and so Adam and Eve they cover themselves with fig leaves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but what does the Bible say 우리는 다 부정하다라는 we are all as an unclean thing 성경은 말했습니다 the Bible says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막론하고 here no matter who you are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what does the word of God say 다 부정하다라는 we are all unclean 예 여러분 목사님인 거 맞습니다 yes it is a fact that you are a pastor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what does the Bible say 인민철 목사 너 부정해 pastor 인민철 you are unclean 이게 성경이에요 this is the Bible 내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기 때문에 깨끗하고 온전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just because I'm a pastor in front of you I cannot say that I am clean I am perfect 하나님은 저를 보고 말하셨어요 but God he says to me 인민철 인민철 너 부정한 거야 you are unclean 근데 너만 부정한 게 아니고 but not only you 다 부정하다라는 all people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his is the word of God 그렇죠 is that right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 it says all our righteousnesses are as filthy rags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so you pray you witness and you volunteer 그거 다 더러운 옷 같아 it's like all like filthy rags 그거 더러운 거야 it's dirty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and God says it 그렇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so we all do fade like a leaf 자 여러분 새 폐함이 잎사귀와 같다 we all do fade as a leaf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잎사귀가 바람 앞에 말라서 떨어지는 것처럼 and just as all the fig leaves that Adam and Eve used to cover themselves as it dries up and falls off 여러분의 의인은 바로 잎사귀와 같이 다 떨어져 없어질 것 and so your righteousnesses will fade away like the leaf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what the Bible says as a very upright person in front of God 여러분 죄악이 바람 같아서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but here it says iniquities like the wind have taken us away 우리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let's say that we have lived one day 마음에 뭐만 남아있어요 and so only these things remain 하루가 지나고 나면 동네 잎사귀가 언덕 밑에 가서 모여잎듯이 and so after one day as the leaves have gathered under the hill 우리가 하루를 살았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았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았는데 we lived one day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God is not able to say that it was beautiful 내가 아침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when I started this morning it wa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저녁에 잠이 들려고 하니까 내게 더러운 것만 남아있는 것 but when I tried to go to sleep at night I only have the filthy things remaining 나는 아내도 미워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고 하루를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는 게 있어요 and so after one day in the corner of our hearts there's something that's stored up 마치 바람에 밀려 모여있는 나무 잎사귀처럼 and just like the leaves that have been pushed away by the wind after a single day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만 남아있는 the things that remain are the things that we didn't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above 성경은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and the Bible speaks to us so precisely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so in our hearts we are filled with the desire to follow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but after a single day all the things that are apart from the will of God remain 자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이제 나무 잎이 말라서 떨어지니까 부끄러움이 나오고 부끄러움이 나오는 so Adam and Eve they cover themselves with fig leaves but when the leaves dried up and fall away their shame is shown again and again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죠 and that's why Adam and Eve were not able to come in front of God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and one day God calls Adam Adam아 네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Adam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습니다 왜 네가 두려워 숨어있느냐 도대체 네가 왜 두려워 내가 부끄럽잖아요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벌거벗었잖아요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지 못하신 걸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두려워서 숨고 있다라는 것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은 자기를 보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10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11절은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11절을 읽고 제가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회계라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데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다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0절 자 여러분 책에 보십시오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아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아담은 말하기를 자기가 벗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셨어요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라고 하더냐 자 아담은 자기가 벗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니야 네가 아니야 누군가가 너에게 너의 벗었음을 가르쳐줬어 이게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내가 벗었어 내가 실수했어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가늠을 해서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살인을 해서 더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많은 세월을 그렇게 말하고 살아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도록 가르쳐줬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아람과 하와이에게 벗었다고 말해준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걸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벗고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입히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뱀이 그들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하신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썩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잘못되가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수를 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인을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그걸 부끄럽다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부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인을 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don't ask yourself that question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실 때 내가 어떻습니까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당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네가 아름다워 그러면 아름답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보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We only believe in what we see Adam은 말했습니다 God, Adam said God, I'm so ashamed I'm naked I cannot look at you God in the face Adam, where are you? And God, because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and I hid myself And then God said to Adam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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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하라고 해두잖아 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 Adam은 몰랐어요 Adam didn't know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He thought it was him 성경은 말하기를 누군가가 아담을 속였다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But the Bible says that God says that someone had deceived Adam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Everyone who is that who?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죄고 In your eyes it's sin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사탄이었어요 In God's eyes it was Satan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So it was Satan who deceived Eve and Adam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였어요 Everyone Satan has deceived you 누가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You must know who is deceiving you 우리는 그냥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We just thought we were shameful 우리는 그냥 더럽다고 생각하고 We just thought that we were dirty 우리는 그냥 악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We just thought that we were evil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We thought it was a matter of course 아닙니다 But it's not 우리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Originally we were not people like this We were people where God saw that it was good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음성을 받아 들여버린 것입니다 But we foresook God that is true repentance 살인을 하는 사람이 살인을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And for a person who is murdering for him to stop murdering that's not repentance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Only when we go back to God that is true repentance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In Romans chapter 1 it says In Romans chapter 1 verse 24 사람들은 왜 범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People do not know why they sinned 자 로마서 1장 24절 In Romans chapter 1 verse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Wherefore God also gave them up to uncleanness through the lust of their own hearts to dishonor their own bodies between themselves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두셨어요 So God gave them up 왜요 Why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운 정욕대로 내어버려 뒀습니다 So God gave us up to the uncleanness through the lust of our own hearts 자 여러분이 혹시 살인을 했습니까 Everyone Perhaps Has anyone of you committed murder?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으실 수도 있었어요 God could have blocked you from doing that 여러분 가늠을 하셨습니까 Have you committed adultery?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God could have stopped you 여러분 도적질을 했습니까 Have you stolen something?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God could have stopped you Amen Amen 근데 하나님이 더러운 정욕에다가 우리를 내어둔 거예요 But God gave us up to the uncleanness of the lust of our own hearts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Why? Because you didn't believe in God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뒀어요 And so God gave us up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Fine, then do what you want to do 너 그래 잘났잖아 But you think you're better 네가 옳잖아 너 나 필요 없잖아 You don't need me 내가 필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둔 거예요 And so that's why God gave us up 만약에 말입니다 And so if perhaps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면 If God holds onto you 여러분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Then yes, you will not murder You will not commit adultery And you will not steal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And so instead of wanting God to hold onto me 자기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But they themselves try to overcome sin 누가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You know who is making you do that? 사탄이 그렇게 하고요 Satan is making you do that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It's not me doing it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걸 알아야 You must know that you're being held by Satan 사람들은 오늘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And so today many people come in front of God and say And God I am naked And God I am unable to pray And God I am unable to witness I cannot live according to the word And the Bible says 누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더냐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하더냐 Who told you to say that? No, that's not true You are a creation of God You are made in a way so that when God saw you that it was good 근데 왜 네가 지금은 그러지 못해? But why can't you do that now? 여러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Do you think that it's because of you? 아닙니다 It's not true 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받아들인 것 그 사탄은 매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And every day Satan deceives us 네가 그렇게 했다고 You did it 너 때문이라고 It's your fault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You live this way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But God says 아니야 That's not true 너는 잘하고 싶잖아 너는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 You want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내가 너를 붙들어줘야 돼 I must hold on to you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아니하고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We do all things on our own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말합니다 And then we come back to God and say 하나님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God I am naked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God I am lacking 하나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God I am so foolish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And then God says 아니야 너는 어리석은 거 아니야 사탄이 너를 속이고 있어 여러분 정말 성경을 펴서 보세요 여러분 we must truly open the Bible and read it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운 정욕에다가 내어주었습니다 God gave us up to the lust of our hearts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So then how do we live our lives?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니까 우리가 더럽게 사는 거예요 So because God gave us up, we live a life of uncleanness 로마서 1장 26절 And so Romans chapter 1 verse 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For this cause God gave them up unto vile affections For even their women did change the natural use into that which is against nature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운 데다가 버려둬버렸어요 And so then God He gave us up to vile affections 여러분 여자는 남자와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Everyone a woman should share love with a man 그런데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로 여러분 정을 나누고 But now men share affections with men 여자가 여자로 정을 나누는 거예요 And now women share affections with women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So why are these things happening? 사람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And so in people's hearts they have the heart to follow after what is shameful Because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뒀어요 And so God gave them up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To those people who do not want to keep God in their hearts 여러분 결국 여자들이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 And so instead of women sharing love with men 그걸 바꾸어서 여자가 여자로 더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And they have changed that so that a woman may do something dirty with another woman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So why are these things happening?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둔 거예요 Because God gave them up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Look at verse 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And even as they did not like to retain God in their knowledge God gave them over to a reputable mind To do the things which are not convenient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So in people's hearts they have a heart not to want to keep God in them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둬버렸어요 So God gave them up So then how do we live our lives? 더럽게 사는 거예요 We live a filthy life 여러분 혹시 살인을 했습니까? Have you committed murder? 속지 마십시오 Don't be deceived 여러분이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고 It's not that you were originally bad people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But because you have forsaken God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Because you do not want to retain God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둬버린 것입니다 God gave us up Live according to your own heart then 만약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면 But if God holds on to you today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Then you can overcome sin 음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You can overcome lust You can overcome lust You can prevail over the world You can prevail over the world You can overcome yourself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You must look to God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You must seek God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Only God can be your way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과 나를 속여서 But Satan has deceived you and me 하나님을 두기 싫고 We don't want to keep God in our hearts 자기 마음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고 He makes us live according to our own hearts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John chapter 15 What does it say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그렇죠 Right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So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그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In John 15 verse 5 It says it very precisely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For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여러분 15장 5절을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So in John 15 verse 5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난 포도나무야 I am the vine 너희는 가지야 You are the branches 여러분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how can the branch be apart from the vine and bear fruit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you and me, we are not the vine 우리는 가지입니다 We are the branches 맞습니까 Is that right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If we want to bear fruit 나무에 붙어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Don't you think that we should be connected to the vine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의의를 이룰 수 있어요 How can we fulfill righteousness apart from God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How can we overcome sin apart from God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Apart from God How can we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없습니다 We can't 안됩니다 It's not able We're not able Is that right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Everyone The second son left his father 여러분 누가 봄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는데 In Luke chapter 15 The second son leaves his father 여러분 이제 누가 봄을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I will read a bit from Luke chapter 15 Luke chapter 15 verse 12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물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And so the second son receives his possessions from his father and goes to a far country 14절에 여러분 둘째 아들은 모든 걸 허비해버렸습니다 And so in verse 14 He wastes all his substance 자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In verse 16 자 16절 누가 봄 15장 16절 Luke 15 verse 16 제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대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And he would have faint have filled his belly with the husk that the swine did eat and no man gave unto him 그는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So he went to a far country taking his father's possessions 결국 아무도 자기에게 주는 자가 없는 것 But in the end no man gave unto him 둘째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The second son for the first time realized that he was wrong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려면 Everyone if you want to repent 돌아서려면 If you want to turn around 제일 먼저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야 For the very first thing is that you must understand that you were wrong 내가 아버지의 재물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And so I received all of my possessions from my father I went to a far country 아무도 자기에게 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And no one gave unto him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Oh there's nothing that I can do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if you still think that you can do something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Then you're not repenting back to God 여러분 언제 회개를 하느냐 하면 Everyone when do you repent? 자기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When you realize that you can do nothing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Only then you can repent back to God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가 잘 안 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역이 잘 안 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사역을 잘 못하셔도 여러분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But that is not the end of it 나에 대하여 끝을 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설 귀해라는 것 But you must put an end to yourself and it's an opportunity for you to turn back to God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를 떠나갔는데 The second son left his father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And no man gave up to him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There was no one who was going to help him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And then he began to have the heart wanting to go back to his father 여러분 사역이 잘 안 되시면 난감하지 마십시오 아 사역은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구나 사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비를 해버렸는데 And so the second son went to a far country and wasted everything 주는 자가 없으니까 And because no one gave up to him 비로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Only then he began to think about his father 17절 Verse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And when he came to himself he said How many higher servants of my fathers have bread enough and to spare and I perish with hunger 주는 자가 없으니까 Because no one gave up to him 비로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And finally the son thinks about the father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바라보는 줄 아세요? Everyone do you know who looks to God? 주는 자가 없는 사람 To those where no one gives up to them 아무것도 없는 사람 To those people who have nothing 그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Only he can look to God 하나님 God 하나님 God 누가 바라보는 줄 아세요? Do you know who looks to God?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A person who can receive help from no one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That person looks to God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Everyone if you're looking to God today 나는 기도도 못하기 때문에 Oh because I'm unable to pray 나는 목해도 못하기 때문에 I'm unable to minister 나는 전도도 못하기 때문에 I'm unable to witness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Everyone there's no one who can help me 기뻐하세요 You should be happy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Why? Because that is the greatest opportunity for you to look to God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Up till now we have been looking to ourselves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았어요 We didn't turn our eyes to God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I shall open my eyes to the mountains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여러분 true help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구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면 if you're depending on man 아직 여러분은 회개를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then you're not a person who has repented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고 있다면 if you're relying upon yourself 아직 여러분은 회개가 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 then you're not a person who has gone through repentance 여러분이 회개가 된다면 but if you want to repent 그는 자기를 기대하는 데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옮긴 사람이라는 것 then that is a person that must turn their hearts from relying upon themselves to look toward God when the second son had money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and when there were people who could have helped him 그는 아버지하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he became further and further distant from his father when he ran out of money and when there was no one to help him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only then his eyes turned back to the father 그래 맞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근이 얼마나 많아 oh that's right at my father's house there's hired servants who have bread enough and to spare 그러나 그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but where was he 돼지우리에 있었습니다 he was in the pig pen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even though he was looking toward his father 돼지우리에 있었어요 he was still in the pig pen 18절 verse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and will say un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thee 둘째 아들은 처음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그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and so he should say that he has sinned against his father right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게 아니고 it's not that I just sinned against my father it's not that I just sinned against my father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but he's saying I have forsaken God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버린 걸 여러분이 깨우쳐야 돼요 and so true repentance requires you to know that you have forsaken God 살인하고 간음한 게 여러분 회개,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고 everyone turning away from murder and adultery that's not repentance but why did you murder? 왜 간음을 한 겁니까? 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까? why did you leave the father?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you have forsaken God 아멘 여러분이 돌이키려면 if you want to turn around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you must know two things precisely 하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and first is that you have sinned against the father 아버지를 거스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and the reason why you cannot help but to go against the father and leave him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you have forsaken God 만약에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if the second son did not forsaken God 아버지를 떠나려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줄 수 있었어요 and God could have held onto the heart of the second son that wanted to depart the father 근데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but when the second son for so God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and God saying that he gave him up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고 교만은 하나님이 붙들어줄 수 있는데 God can hold onto your arrogance 여러분들이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but the reason why you could not help to go down the path of theiquity it's not because you were dirty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but first it's because you have forsaken God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oh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my father 하나님을 내가 버렸구나 oh I have forsaken God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 I have departed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둬버렸구나 oh that's why God gave me up 얼마든지 나를 붙들어줄 수 있었는데 oh he could have more than enough held onto me 내가 음란한 마음을 먹을 때 내가 살인을 할 때 내가 잔음을 할 때 내가 잔음을 할 때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줄 수 있었는데 he could have held onto me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다 but I have forsaken God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십니다 and so God gave me up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that's why we cannot help but to be led away by iniquities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돌아서려면 if you want to truly turn around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it's not that you have to go back to the father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but you must go back to God 그게 바로 진정한 회계라는 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우리에서 그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즐기고 누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돼지우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냄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더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둘째 아들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셨겠어요 하나님 둘째 아들이 앉아 있는 그 돼지우리가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Adam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왜 우리가 더러운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됐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내가 이제 돌아가야 하겠구나 회개가 뭐예요 돼지우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돼지우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Repentance is to get up from the pigpen and going to the father's house Amen 그게 회개입니다 That is repentance 돼지우리에 앉아서 To be sitting in the pigpen 내가 아버지를 버렸어 Oh I have forsaken God I have forsaken my father I am a dirty man That is not repentance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어 Everyone where are you sitting at If you are sitting in the pigpen 여러분 자신을 탓하고 있다면 If you are blaming yourself 그건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You cannot call that repentance 회개는 여러분이 더러운 돼지우리에 앉았다가 And so repentance is when you are sitting in the pigpen to stand up from it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It is to actually walk back to the father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That is repentance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기 전에 회개가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가 적혀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려왔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2장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내려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거를 하니까 그래서 사울은 너무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 화가 났어요 저들은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들은 죽여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누구를 죽입니까 사울은 스테반을 죽인다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살았다고 성 거짓말이야 저런 것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하고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울이 말이에요 사울이 말이에요 그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테반을 죽일 때 당당했습니다 그는 저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를 죽이는 거니까 사도행전 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혈기가 당당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죽임은 누구를 말하죠? 스테반을 말합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사울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죽어야 돼 저것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저것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저거 거짓말쟁이들이야 왜? 어떻게 예수님이 살았어?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당당하다고 생각했어요 9장 1절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세게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우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여러분 사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and Saul he was even more angry 거짓말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all these lives they should all be killed and so he went to Damascus 맞죠 right? 담의 색으로 올라가다가 스테반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and on the way to Damascus Saul meets Jesus 담의 색으로 올라가다가 그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서 and so on the way to Damascus this great light comes upon him and he falls and then he says 당신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보세요 4절 verse 4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and he fell to the earth and heard a voice saying unto him Saul, Saul why persecutest thou me? Saul was completely surprised who are you? 누가 나를 사울이라고 불러요? who was calling me Saul?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so why are you persecuting me? no that's not true you died but he was placed in the tomb who is this man? 그래서 사울이 물었어요 so Saul asked Saul, Saul why persecutest thou me? and then Jesus says 자 여러분 4절을 읽어보세요 5절 let's read verse 5 자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5절이 나와있죠 so in the screen there's verse 5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and he said who art thou Lord? and the Lord said I am Jesus whom thou persecutest 자 여러분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verse 5 let's read verse 5 all together 시작 begin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okay let us read all together 시작 begin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and he said who art thou Lord? and the Lord said I am Jesus whom thou persecutest 여러분 사울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everyone Saul's thoughts changed 예수님은 사울의 마음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in Saul's heart Jesus was dead 맞습니까? was that right? 당신 누굽니까? so he says who are you Lord? 나는 니가 핍박하는 예수다 I am Jesus whom thou persecutest 아 그러면 예수님이 사르셨네요 oh then Jesus is alive 그럼 저 죽은 사람들이 옳았네요 oh then the people who died they were right 아 스대반이 옳은 사람이네요 oh 스테판 was right 사울이 그때 마음이 꺾인 거예요 at that time Saul's heart broke down 내가 잘못됐구나 oh I was wrong 내가 틀렸구나 oh I'm wrong 이게 회개입니다 that is repentance 아셨어요? do you understand? 사울이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and Saul knew that he was wrong 예수님은 살아나셨네 oh Jesus did resurrect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네 oh Jesus is not dead 내가 돌로 때린 저들이 옳았구나 oh those people that I stoned to that they were right 내가 왜 내 생각만 믿었냐 내가 왜 내 마음만 따라갔냐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겁니다 so Saul began to turn his heart around 여러분 성경의 회개는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여러분이 가던 그 길이 잘못된 걸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then you can change 사람들은 회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because people do not know what it means to repent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they are unable to change their hearts 여러분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let's look at the book of Romans 로마서 7 로마서 7 여러분 바울이 회개하는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 will talk to you a little bit more about Paul's repentance 로마서 7장 15절 chapter 7 verse 15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행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이름만 가져보신 적 있어요? 내가 왜 이렇지? 이름만 가져본 적 있어요? 내가 왜 이렇지? 이름만 가져보셨어요? 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난 거짓말이 나와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 난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 난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 난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런 거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 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어 난 사역을 잘하고 싶어 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왜 그런 거예요? 난 말씀 잘 전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20절을 보세요 let's go to verse 20 20절 여러분 펜으로 줄을 그어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오전을 마칠려고 해요 and so with this word I want to finish this morning session 자 여러분 로마스 7장 20절 꼭 여러분 책에다가 줄을 좀 그어 두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요 it is not I who do it 맞습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누가요? who? 여러분들은 나라고 생각하시죠 you thought it was me, right? 우리는 가늠을 했습니다 we committed adultery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who did it? 내가요? was it me?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that's not what the Bible says 네가 아니요 it is not you 따라해보세요 네가 아니요 say after me it is not you 꼭 기억하세요 you must remember it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it is not because of you 아셨어요? 내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he says it's not of me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you wanted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you wanted to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고 싶었어요 you want to take the path of faith 그렇지 않습니까? isn't that right? 근데 그렇게 안됐어요 but it didn't work out 그건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and it's not because of you 성경은 네가 아니다 the Bible says it's not you 이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so stop blaming yourself 네가 아니라 it's not you 네 속에 죄가 그렇게 했다 but it is sin that dwelleth in you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so God doesn't hate you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God hates sin 여러분 정말 자신을 한탄하지 마세요 so don't blame yourself 성경은 죄를 미워한다고 말했어요 the Bible says God hates sin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so many people today, pastors today, they hate men 당신이 죄를 졌잖아요 they said you committed sin 당신이 간음을 했잖아요 you committed adultery 이제 그러지 마세요 let us no longer do that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the Bible doesn't say that 네가 아니라고 말했어 it says that it's not you 죄가 그를 끌고 가고 있어 but it was sin dragging that person away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when people see other people drunk what do they say 왜 저렇게 술을 먹어 oh why do you drink like that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the Bible doesn't say that 죄가 그를 끌고 가고 있어 sin is dragging that person away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보십니까 so do you look at the drunk people 안타깝게 여기십시오 oh be disappointed be sad 야 저 사람을 죄가 끌고 가고 있구나 oh sin is leading that person away 우리가 그걸 깨우쳐줘야 we must allow them to realize that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don't hate the people who commit murder 저 사람 살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he didn't want to commit murder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but who would know that heart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everyone pointed their fingers at them 너 살인자잖아 너 살인자잖아 너 사람을 죽였잖아 너 간음을 했잖아 너 간음을 했잖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the Bible doesn't say that 저 사람이 간음에 끌려가고 있어 저 사람이 음란에 끌려가고 있어 저 사람이 음란에 끌려가고 있어 내가 도와줘야겠어 oh I must help them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that's why God sent Jesus 사람들은 다 도를 들고 그를 때려 죽이려고 했지만 all the people are ready to stone them to death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but Jesus wasn't the same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everyone read the Bible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many people are repenting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but they're repenting of the fact that they committed sin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so therefore that's not repentance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what real repentance is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다 it's not that I committed sin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었구나 but sin was leading me away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how can we overcome sin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how can we overcome the devil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then you can look toward God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팔아버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who was the one that betrayed Jesus to be crucified on the cross 가론 유다입니다 Judas Iscariot 가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가 받은 은을 갖다 다 성전에 집어던졌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he says I have sinned by betraying innocent blood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what does Judas say 내가 예수를 팔았다 he says I betrayed Jesus 내가 예수를 팔았다 I betrayed Jesus 누가 예수를 팔았어요 who betrayed Jesus 유다가요 was it Judas 아닙니다 not true 여러분 사탄이 유다를 끌고 간 거예요 it was Satan who drags Judas away 유다야 네가 예수를 판 게 아니야 Judas you didn't betray Jesus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말해줬어야 돼요 the pride priest should have said that to him 그러면 유다는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then Judas would not have committed suicide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but you know what the priest said to him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these priests who testify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these priests who say that they deliver the will of God 유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you know what they said to Judas 여러분 알고 계세요 do you know 제사장들이 유다에게 뭐라고 했어요 괴로워하는 유다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사람들은 유다를 멸망해라 집어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27장 4절 chapter 27 verse 4 가로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저희가 가로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and they said what is that to us see thou to that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what did the priest say 네가 팔았잖아 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 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 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 그래서 유다는 자살해버렸어 그래서 유다는 자살해버렸어 누가 유다를 예수님을 팔도록 한 거예요 죄가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네가 아니요 네 속에 가는 죄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우리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로 피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빨리 나를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갈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보다 이 두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들어오면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Let us pray Let us pray Let us pray